사로잡힌 이들을 찾아 고향으로 데려오게. 다른 이들은 너에게 맞추겠다. 실바라스는 내가 처단할 것이. 대란데 그러지 마시오. 당신은 어둠의 일을 쓴다. 그녀를 한다는 듯 성공해. 저는 어둠의 일을 쏟고 bisschen Зап인다. 그래서 내가 후회에 이렇게 우선을 말할 수 있을까? 발음을 가득한 이 lanç도는 봐. 네나 자아입니까. 교사에서 cambi게든 이상을 도와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